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다울 입니다. 오늘 한번 우선주 중에 두산피어셀이라는 우선주가 있어요. 두산피어셀 EUB 우선주가 가끔씩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산그룹이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지금 뭔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오늘 35배나 들어왔죠. 35배나 들어왔어요. 3500% 그럼 이런거는 개미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우선 월봉상은 추세를 돌렸긴 했어요. 저번달부터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래량이 힘들고 있죠. 주봉상 보더라도 지금 뭔가 여기 지금 삼각 힘을 모았어요. 주봉상 힘을 모았고 지금 매물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매물때 한번 훑으면 여기 날라가는 자리거든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가끔 바이오가 움직일 때 바이오 우선주가 대박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중고업이 날라갔을 때 삼성중고업이 먼저 날라갔었죠. 작년에. 지금 원정관련주. 그리고 원정관련주로 두산그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얘도 지금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매직봉이 세워지고 지금 지준봉이 세워진 것 같아요. 매물을 훑었죠. 일봉상 지금 매물을 훑었고. 이런거는 소액으로 재미로 한번 관심중고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방난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지금 가격조정했기 때문에 크게 손해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가격조정하고 기간조정했죠. 그러면 여기까지 보통 올라가요. 여기 가격조정한 이 구간까지는 올라가는데 여기 저항이 한번 있긴 해요. 상한가 한 방 정도? 두 방 정도? 상한가 찍고 한 10% 더 올라가면 여기 저항이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간조정이 더 길기 때문에 가격조정보다 기간조정이 더 길죠. 가격조정보다 기간조정이 한 두 배, 세 배 정도 긴 것 같아요. 얼음 잡아도 한 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러면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되죠. 거리랑 누군가 많이 샀으니까. 여기가 강한 지지가 되니까 한번 길접 반등만 하더라도 절반은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소액으로 아니면 한번 관심중고에 놓고 한번 공부 용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퓨어스텔, EUB. 가끔씩 대박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